여기에 여러분들 탑사를 했어요 보세요 여기 계량기가 없죠? 이 첫번째 집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 안에 들어가면 집들이 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네 안 열려 안 열려 여러분들 여기가 이 건물이 끝일 것 같죠? 여기 이 건물이 끝일 것 같죠?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면 또 있어 여기를 저기 또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 아 뱅 네 미왕냄새가 뜯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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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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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방기.. 뭐야..? 저진리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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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견내무산 으악 저진리산바 비견내무산 저진리산바 잠시만요 응. 안 돼 안 돼 이거 나가야 된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나가야 된다 이거 이거 나가야 돼 군웅 부채 군웅 부채 아저씨가 군웅 부채라고 하는데 군웅 부채라고 나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곰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나도 들어본 바가 있어 피를.. 군웅 부채 제가 몰라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으음 으음 흠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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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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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 죽이려고 하시죠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십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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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되겠다.. 수고하셨습니다. 또치즈니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분간 2분간 3분간 3분간 좋아요! 알람쾌 부탁드려요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